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께요 잠갈께요 아 이 맵이 뭔가 눈이 좀 편해 게임할 때 이 맵은 좀 눈이 피곤하고 음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나무가 만나보인다고요? 하얀 맵에 2호 나오면 진짜 와 눈 너무 아파 여기는 뭔가 느낌이 공원 같네 공원 땅바닥이 좀 갈라진게 무섭긴 한데 나무가 이쁘니까 됐어 아 시참은 이따가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들어오시면 돼요 그니까 땅바닥 갈라진거 빼고 나무가 이쁘다고요 나무가 이번엔 진짠가? 믿어보겠어 나무 죽어가는 느낌 아니잖아요 그냥 단풍나무 아니야? 와 템 6개 뭐야 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진짜 안 어울리는 애들이 다 패오네 일단은 이게 더 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갑시다 암메 팔고 드렌을 사자구요? 왜죠? 자 어서와요 어세신 각이라고? 몰라 인제 난 돌이킬 수 없어 아 아 흫 아 하나만 좀 떠봐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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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흩 그래도 잘 이기긴 하네요 크립빨이라 애들이 살살 녹네 좋아요 좋아요 바온이 1코라서 별로예요. 그냥 얘네 쓰는 게 나아요. 어차피 어세신 받고 있으니까 바온이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예전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공소기랑 이런 게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떴으니까 일단 써 네 더 할 거예요. 님들 하실 분들 그냥 게임이나 뭐 제 방송 보시면서 게임하시거나 방송 보시면서 기다렸다가 다음 판에 들어오세요. 안 하신 분들 이거 슬라크만 딱 떠주면 완전 좋겠는데 와 졌어 드렌 똑똑한 거 봐. 마르스 안 때리고 딸피 먼저 죽였죠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아 이거 진 거는 좀 너무 아까운데 이따가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고요 방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느낌표 시참 방법 뭐예요? 그런 거 없다고 뭐 좋아 보이는 거 잔뜩 뜨긴 하는데 쓸 게 없네 아 테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망토 2성 시바의 은총 각을 보냐 아니면은 수정검을 만드냐는데 난 개인적으로 수정검이 더 좀 만들고 싶긴 한데 시바의 은총이 인기가 많네요 15라운드에 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아니 뭐 당장 템이 급한 거 아니니까 15라운드 크립에서 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슬라크 좀 붙었으면 좋겠다 완전 연승 각인데 슬라크 붙으면 상대 안티메이징 우리 마라스 때리고 있네 와 졌다 졌어 안 돼 억 11댐 350님 100%네 졌죠 바로 2호 살 게 너무 많은데 유고쓰 유고쓰 헉 연예인? 누가요? 아 이거 상관없구나 뭐가 잘 나오긴 하네요 뭔가 잘 나오긴 하는데 와 콩카 예측보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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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순간 다음 턴의 테모 이거 시바이론 총 만들 수 있겠는데 잘하면? 어? 나왔다 어? 흠 뭐야 이거 방금 가보 많이 나오네 턴 턴 턴 턴 턴 턴 와.. 혜린이 좀 많이 붙었네 저도 레벨업하고 좀.. 슬라크랑 이런 거 좀 붙일게요 얘네 페어인 애들 헉, 돈 너무 많이 썼다 페너가 하나도 안 나오네? 나무 뒤로 옮기자구요? 그냥 딜러진으로 투입해갖고 딜러 쪽에서 쓰는 게 낫지 않나? 아닌가? 헉, 게임 터졌다고요?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? 아, 론드로 하나만 줘요 왼쪽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를 요쪽에 나갖고 요렇게 날라가서 여기서 쓸 수 있게 앞라인 나무요 나무 이렇게 딜러진해서 이렇게 시바이온총 나가게 8립대? 8립대? 뭐, 메이지 많으면은 나가 시너지 하나 챙기고 아, 론드로 하나 넣는 게 제일 낫겠죠? 무난하게 근데 론드로가 안 나오면 그냥 나가 시너지? 메이지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가지고 사나이트 이연대드 아, 좀 늦게 터지네 이게 얘가 타겟팅이 안 되니까 늦게 터지는구나 와, 350님 되게 센가봐 지금 나 스쿼드 미쳤는데 내 지네? 비싸지가 2성이구나 여기서 고민 바원을 팔고 이제라도 테머를 넣어야겠죠? 왜냐? 엘프 시너지를 챙겨야 되니까 슬라크도 이거 삼성 가야되는데 네, 이런 손해보고 들고 갑시다 아, 템 안 나오네 뭐 통찰의 파이프 각을 볼까? 반지를 골라서? 아니죠 크, 공템 골라야죠 뭐, 나무 정가각이라고? 흠 정 깔까 그냥? 안경 지는 시미를 앓시 내게 나에게 눈이 짜리 정가 어필 모습 포기 나무 삼성 두개 보여달라고요? 이미 늦었어 돈 좀 모으고 싶은데 돈 좀 모아서 리롤 할게요 아 진짜 그랬나? 론드 하나만 나왔으면 삼성 두개였어요? 아 그런가? 네 더 할거에요 이제 터졌네 시발년총이 얘한테 넣는거 좀 되게 별로다 얘를 앞으로 뺄까 진짜? 아까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풀링도 삼성 작 보고싶은데 2코짜리를 좀 같이 사면서 삼성 작을 보고싶거든요 고민하지말고 나무 정가하십쇼 혜리님 하하하하 지팡이 안가셨는데? 아까 누가 가신다고 하셨지? 시바 영원총 하나 더 나오겠는데? 공호성 하나만 더 있으면은 흠 고민되네 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중첩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시바 영원총 하나를 더 만든다면 얘 테머를 이쪽에다 놓고 새로 만든 캐릭을 이쪽에다 놔가지고 상대 배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터지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슬라크 하나 남았는데 안나오네 끌려왔어 암라인이 엄청 딴딴하네 아 공 두개 뽑았네 죽어라 시바 영원총 5초 4초 3초 그 전에 죽였죠? 음지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? 얘는 삼성자가 안될 것 같은데?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? 찬을 더 갈고 닫았어 준비 끝 뭐냐 저거 시바 영원총이요 이게 상대 공격속도 느리게 해지는 그거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뛰어놀게요 이제 설정 나에게 다행히 나에게 정리 나에게 아 드럽게 안나오네 진짜 혜리님이 지금 같이 어세신을 하고 있어갖고 더 안나오네 와 나 근데 쓸리네 그냥 아씨 드래곤 어세신? 이번에 템 나오는거 보고 이거 템 다 분배할게요 슬라크 2성 딱 하나 쓰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나오지? 얘 그냥 이렇게 앞으로 배치를 할까? 악마 이거 내가 이거 지팡이가 있던가? 가면이 있구나 다곤2를 만들고 쓴다?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? 아우씨 자 어서와요 어 이거 너무 좀 얘한테 넣는거 안좋은데? 흐흐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니클 아아 아으 아으 죽겠다아 내 가면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흠 론드루 더럽게 안나오네 중앙 우측 전진배치야? 흠 흠 급했다 급했어 당장 죽을까봐 흐흐흐흐흐흐 아 350님이랑 싸우면 그냥 죽겠는데 슬라크 삼성이 너무 안뛰긴 했어 가면 아 의미 없는데 지금 별로 아 의미 없는데 아 의미 없는데 아 의미 없는데 뭐 같은 배치로 이겼거든요 이거 배치 바꾸지 말고 내버려둬게요 이쪽에서 아 얘 이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애니그마라 왜 샀냐면요 상대 그 지금 뭐지 아 상대가 아니고 내꺼 얘 지금 3성 되면은 당장 넣을 거 없어갖고 들고 있는 거예요 론드로 1성보다는 얘가 낫잖아 1대1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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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2 1대1 아 여기서 졌네 와 바쿠폰 왜이렇게 쎄 기계도 나은거 같기도 하고 그냥 크립발로 350님 밸류가 너무 좋긴 해 지금 애니그마 이성에 타원 이성에 이게 더 좋은가 본데? 패널 하나 더 넣는 게 더 좋긴 한가 보네 40남도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다 퀴라스 나왔거든요 퀴라스 나왔는데 아 이거 퀴라스 만드는 게 맞나 일단 다곤3 만들고 수정검 다이달 나왔네요 다이달에다가 퀴라스 만들게요 퀴라스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황폐석 좀 이따 줄게요 이따 정신없어 지금 와 퍼지가 저거 끌고갖고 죽였네 와 나 미치겠네 진짜 허허헤헤 아씨 허허헤헤 혜골몰해야지 턱카곤 좀 뻘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 졌다 이거 이겼네 와아 아씨 와아 흐흐흐흐ㄱ 아 이겨줘 경험치 몇 남았어 다음 라운드에 10원? 태키 이성이라고? 이거 일부러 남아 앞으로 뺐어요 퀴라스 비비려고 아 시발전 총 안터진다 야야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면 하나 있거든? 흡혈 아 까비 레벨업하고 X 하나 먹는다? 아 45라구나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바이퍼만 미더리 되는데 가능한가? 잡을 것 같다 투 참 못 잡아라 못 잡아라 죽어 안 돼 테끼라니 업 뭐가 제일 좋을까? 아 몰라 콩커가 궁 하나 뽀록으로 써주길 기도해야겠다 아 아 너도 템 하나 공 템 하나 가져가라 공 템 하나 가져가라 콩커야 궁 아 안됐죠? 아니 저기서 왜 못 이기는 거야 계속 태키 타원 타원을 넣어서 나가 시너지를 챙겨서 마댐을 최소화한다? 이건 타원이지 배치는 안바꿀께요 이게 최소인거 같애 우리 타원 어디갔지? 선생님? 어디가셨죠? 이겼다 치지어 이거다 이거지 레전드 아 힘들다 힘들어 아우 아니 내가 공템이 좀 너무 아쉽긴 했어 이번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